첫날 짓지? 도대체 지금 어디야? 엄마 지금 입건해야된다는데 미안해 엄마 안 되는데 나 왔는데 도용사님? 미제사건하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사건들인데 뺑소니 자수하면 몇 년 살지?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? 누구세요? 니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? 사람 죽이고도 지내만 해요? 너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 더 이상 말로 안 한다고 그랬지? 제보 돌았다 둘이나 죽인 유력한 용의자야 너도 이제 끝이야 야아 나 이거 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